이슈톡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좀 어색하시죠? MC가 바뀌셔서 어색하실 텐데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가 바로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FOMC 회의 의사록 공개인데 이 주목받는 이유 어떤 것들 때문에 주목받는지 정리를 좀 자세하게 좀 해보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16일 FOMC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요. 사실 지난번 의사록에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 속도를 높일 가능성을 이미 시사한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사절했던 국채를 다시 매각해서 따라를 회수하겠다. 좀 이런 건 모두 시장에서 알려진 상황이죠. 그런데 1월 FOMC 의사록이 중요한 이유는 이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연진 의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어떤 표현을 썼는지 그러니까 강도가 얼마나 더 세질 것인지 이걸 좀 시장에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긴축에 대한 의원들의 매파적 색채는 짙어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시엔트 루이즈 연방은행 총재가 지난 10일에 이제 상당한 감축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정도의 긴축 속도가 나올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시장에서 시그널을 준 바가 있고요. 이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산 매입 축소 속도를 지속은 하되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좀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1월 FOMC 의사록을 놓고 좀 긴장이 좀 돼 있는 상태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연진의 긴축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발표된 1월 CPI 지수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대에 비해서 7.5%나 상승을 하면서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이게 정말 인플레 압력이 강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연료류랑 중고차 가격이 전년 동기대에 비해서 40% 정도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이 연료유가 올라가는 것은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 자동차, 중고차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 가나요. 그러니까요. 반도체 쇼티지 그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차를 받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고차로 수요가 올리면서 중고차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또 납의 효과가 돼서 보험료까지 올라가지고 보험업체도 좀 어렵다고 합니다. 중고차 가격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가 오르면 다 오르는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인플레가 압력이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제 CPI 지수는 높게 나왔으니까 시선은 생산자 물가 지수, PPI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15일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르면 당연히 이제 그 상품이나 이런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소비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인플레 압력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게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 PPI가 발표된 다음 날이 16일에는 중국의 1월 CPI, PPI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도 사실 만만치 않게 어느 정도 인플레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도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의 PPI 지수가 16일이죠. 그러면 아까 1월 FOMC 의사력이 발표되는 것도 16일이고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6일입니다. 물론 현지 시간이고요. 상당히 긴장이 되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